혹시 여기 뭐 주사? 주사 있어 주사? 저는 주사는 거의 없어요. 만약에 있다 이러면 이제 약간 앉은 자리에서 자는 거. 그건 아주 좋은 주사인데. 나는 술을 마시면 몸에 열이 많아서 찬 데를 찾아. 저희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 그 바닥, 콘크리트 바닥 시원하잖아. 거기에서 한 번 잔 적도 있고. 형님은? 술 먹고 실수하신지 없으세요? 저는 실수를 하기보다는 보기와 다르게 이렇게 좀 잘 빨거든요. 뭐야? 아 뭐야? 깜짝 놀랐어. 난 깜짝 놀랐어. 빤다고 그래갖고. 그러니까. 뭘 빨아? 청소 같은 거. 아. 집에 가면은 뭐가 좀 이렇게 뭐 빨게 있다. 신발을 빨든지 옷을 빨든지 뭘 이렇게 빨아야. 나 빨래핀. 아 빨래핀을 왜 가져가? 양말 빨아야 돼. 아 대박. 진짜 대박. 아니 무슨 남편이 여행 가는데 빨래판을 챙겨? 집에 가면은 뭐가 좀 이렇게 뭐 빨게 있다. 신발을 빨든지 옷을 빨든지 뭘 이렇게 빨아야. 뭐 청소를 하고. 아 그래서 늘 침대에 양말을 빨아서 넣는구나. 신발이 한 12켤레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와이프가 다음날 이거 뭐야? 그랬더니 제가 빨고 잤다고. 주사가 뭘 설거지 해놓거나 빨래를 해놓고 뭘 빨아놓거나 이래요. 뭘 정리하고 싶은데. 그 주사 사고 싶다. 아침에 일어나면 복도 있는데 신발이 쫙 있는 거예요. 열 몇 켤레가. 그거를 술 먹고 나서 주사로 다 빨고 잤어요. 대박이다. 이거 대박이다. 좋은 주사 가지고 있더라고요. 좋은 주사인데.